가야 되니까 어디에 가요? 혼자 왔어요? 혼자 다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이 행주관이 다 막혔더라고요 한 50미터 뒤에 맨홀 있는 데까지 잠깐만요 요거 요거죠 그러니까 요 끝에 거 잠깐만요 저기 어디로 갔는지 볼게요 요게 이렇게 해서 저 끝에만 맨홀 있을 거 아니에요? 맨홀 나왔어요 와... 유치했었구나 와... 이게... 잠깐... 그러면은 제가 저기서 일단 내시경만 넣어볼게요 왜냐면 막힌 지점이 지금 카메라... 저... 터져가지고 봤다고 했을 때 그냥 기름이 보였다고 했었잖아요 네 사진 찍은 거 있어 네 일단 내시경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 예 예 예 맞네 예 하나 작은 거 요거 요거 아니고 저쪽에서 아까... 잠시만요 몇 개 나왔어요? 하나 저기 뚱백 아니고 저거는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개에요 예 총 일곱 개 일곱 개고 그러면... 음... 거기서는 저기 두 번째 했지 않았나? 세 번째 했을 거에요 세 번째 세 번째 저거 일단 확인하면 되고 일단 저쪽에서 내시경 넣어서 네 저쪽에서 내시경 넣었을 때 쭉쭉 들어갈 거에요 그러면 막힌 지점이 만약에 거기서 가깝다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작업은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밖에 안 돼요 저기서 하면 난리가 나요 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다 받아내야죠 기름을 거꾸로 나오니까 네 거꾸로 나와요 작업은 만약에 하게되면 여기다 차로 올려놔야되고 와... 잠깐만 지금 배관 전체가 꺾였다던데? 깜짝놔야되? 잠깐만요 깜짝놔야되? 아.... 깍찼네... 일단은 여기를 먼저 기름을 좀 갈아볼게요. 그냥 저기 고압이 아니라 플렉스로 갈아보고 기름이 와 진짜 꽂는 아 여기서부터 막혔으면 답이 없네. 어때 그동안 어떻게 썼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기름을 물론 쓰진 않지만 뻑뻑한 상태에서 기름을 뿌실 수 있는 장비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구간만 지금 집중적으로 막혀있다. 그러면 정말로 운이 좋으면 여기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쵸? 나중이라도 세척 부분은 지금 중요한 게 막혀있어서 뚫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차적인 작업으로 소통이 된다면 이후에는 오늘은 급으로 놓으셔서 결제를 해주시고 만약에 이후에 이제 배관이 그렇게 상태가 나쁘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저쪽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여기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요구가 저기랑 요구랑 구배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여기서 해결이 되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이 장비를 써가지고 해결이 된다 하면은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고압사척 작업이 들어가면은 예 고압사척 하게 되면 근데 메인까지 저게 다 하게 되면 예 그렇게 알고 만약에 지금 요구가 가장 해결하는 문제의 우선이잖아요.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차를 지금 옮길까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와아 으 4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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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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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물이 다 연결돼 있는 거라고. 나 물이 왜 나오지? 불을 계속 틀어놓으세요. 제가 가기 전까지 틀어놓으세요. 이제 기름이 나오죠? 이제 기름이 나오죠? 또 밀고 나오잖아요. 또 밀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밀고 나오잖아요. 이 물이 다 연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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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 때 말씀 드렸더니 고압세척을 1년에 한 번도 하면 좋대요. 겨울에 한 번도. 그렇게 하면 위안에 방지된다고 하거든요. 올해 겨울 가기 전에 한 번 하자구요. 그때 연락 주시면 돼요. 그때 예산 넣고 전화번호 명함 드리고 왔으니까. 겨울 아니면 10월? 10월에서 11월 사이가. 그때 정기적으로 하는 데 그때 많이 해요. 겨울 오기 전에. 1년에 한 번 하면 1년에 한 번. 그리고 그리스 트랩에서 기름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돼요. 사실 위에서부터. 여기가 워낙에 구배가 안 좋으니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풀만 먹을 수는 없는 거 같아요. 3개월에 한 번씩 업자 부르는 거예요. 와 3개월에 한 번씩요? 그쵸. 구멍만 하는 거예요. 구멍만. 그러니까 기름이 아까 보셨다시 배관 보셨잖아요. 그쵸. 그쵸. 그냥 구멍만 내고 다시 오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단단하게 굳어서 이제는 못 들어간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죠. 근데 저 작업은 아까 보셨다시 다 회전하면서 기름을 완전히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물을 내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까지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이 작업을 안 되면 그때 이걸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차 작업은 그렇게 들어갈 거다. 만약에. 또 있어요? 뭐가 또 있어요? 아니요. 근데 정 안 되면 고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밖에 나가서. 네. 막힌 구간이 여기서부터 길면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작업을 해야죠. 그래서 말씀드린 게 비용 단계가 이렇게 되니까 일단은 1차 작업을 이렇게 해결을 해보겠다고 하고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다행히도 이 구간에서 막힌 걸 뚫어서 지금 아까 물 나온 거 보셨잖아요. 가신 다음에 또 한 번 쳐서 나가서 지금 맑은 물 잘 나와야 돼요. 맑은 물 나와요. 지금 이제 맑은 물 나오더라고요. 맑은 물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맨홀 다 뻗어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월쯤 다시 연락 한번 드릴게요. 그때 한 번 꼭 하자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네. 아 네네. 무료부터 넣고. 아 네네. 그러고 이제 시간 부족하면 하나씩. 아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우 장비가 왜 이렇게 많아요. 다 돈입니다. 돈은.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웬만한 다 혼자 다 해요. 제가 그냥. 네. 네. 이런 기술 있으면은 어디 가도 먹고도 안 가도 돼요. 그죠? 이게 또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요. 왜요? 또 우리 업에서는 또 이거 하는 사람들도 왜 이렇게 많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많아요? 아. 또 적다고 할 수도 없고요. 잘해서 저기 단불만. 아 그럼요. 하수근은 계속 패턴이 되기 때문에. 글쎄. 예.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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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정년 끝나시고 이렇게. 제2의. 인생으로 이렇게. 먼저 보니까 기술을 또 새로 배우고. 예. 제2의 인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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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